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이거 사람을 좀 골라내야 되겠다 그래서 종목 공개를 지금 안하고 있는 거야 정말로 나중에 아 저놈은 잘 뭐 잘 도와줘서 내가 잘 도와줘서 아니면 잘 키워줘서 나중에 국민기업으로 주주로 가입을 시키고 활동도 열심히 할 사람들 뭐 나름대로 다 계획은 다 잡고 있지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너희들 자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대부분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주식카페에 가입해서 전재산 다 말아먹고 보수를 찾아서 헤매고 헤매고 헤매다가 나를 만나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야 10명이, 9명이 이미 딴 데 가서 온통 다 깡통 차고 머리통 다 깨지고 산전수전 다 겪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투자할 자금도 없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알게 나도 복 지지리도 없어 야 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그나마 앉아가서 사업을 해먹든 사기를 처먹든 할 텐데 지지리도 복이 없어가지고 날마다 그냥 생거지들만 와 그러니 뭐 속된 얘기로 남들이 나보고 사기꾼이라고 그랬는데 뭐 가진 게 있어야지 앉아가지고 사기를 처먹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고 아무튼 그거는 뭐 웃자고 하는 소리고 아무튼 내가 지금 이제 너희들한테 국민기업 관성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서 나름대로 내가 사람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선별을 한다고 나는 그렇게 해서 내 얘기를 잘 듣고 앉아가서 잘 움직이는 사람들한테 지금은 내가 한 종목으로 이렇게 기회를 주지만 나 돈 10원 하나 안 받고 10종목씩 주고 싶어 언젠가는 아마 주는 날이 올 거야 자 10종목을 받으면 만약에 내가 3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 한 종목당 전부 다 다 300만 원어씩 배수를 하는 거지 배수를 해놓고 앉아가서 세월을 기다리다가 보면 어느 종목은 한 달 만에 앉아가서 100% 치는 종목이 있고 어느 종목은 10% 오르는 종목이 있고 어느 종목은 200%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 분명히 그 10개 중에 분명히 나온다니까 먼저 튀는 놈이 그러면 10종목 중에서 어느 종목 100% 오르는 종목은 똑같이 100만 원 남기고 팔고 300만 원 수익금 먹었으니까 300만 원 빼고 뺀 돈으로 다시 아직 덜 오른 종목들이 있잖아 똑같이 스탠바이 요유준비 짱을 했는데 어느 종목은 30% 어느 종목은 200% 어느 종목은 50% 어느 종목은 72% 그러면 덜 오른 종목이 있다고 그러면 벌은 종목 갖고 벌어가지고 원금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3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100%를 모아서 300만 원을 먹었다 그러면 덜 오른 종목에다가 300만 원을 더 바르는 거야 그러면 원금이 늘어나잖아 그치요? 배팅욕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계속 그 행위를 반복을 하면 이거는 주식은 로또하고 똑같아서 확률 게임이란 말이야 한 종목 갖고 있다가 대박 터지는 거 하고 재수 없어가지고 한 종목을 받았는데 1년 내내 3% 5% 마이너스 10% 왔다 갔다 하는 종목도 있다고 그런 종목이 걸려버리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사람이 기가 빠지는 거야 이번에 177탄은 정말 좋은 종목이니까 너희들이 단기간에 한 달도 안 돼서 백 몇십 프로씩 먹었지? 그런 종목 그렇게 운빨이 그렇게 걸린다는 게 쉬운 건 아니야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종목을 쭉 매수를 해놓고 낚시밥을 쭉 던져놓다가 보면 어느 종목은 30%가 먼저 오르고 어느 종목은 80% 오르고 어느 종목은 100% 오르고 그런다니까 거기에서 먼저 오르는 종목 끊어버리고 근데 너희들 욕심은 뭐야? 내가 천만 원에 있으면 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하루 상한가 한 번 먹으면 된다 그 생각을 가지면 이건 로또 확률이기 때문에 그만큼 확률이 줄어드는 게임을 하는 거잖아 그치? 그냥 3천만 원 갖고 예를 들어서 10종목에 사서 어느 종목이 300만 원 오르면 그거는 돈 아니냐? 또 어느 종목 30% 올라가지고 150만 원 벌면 그건 돈 아니야? 다 돈이잖아 그치? 10%가 올라도 돈이고 전부 다 돈이잖아 그러니까 미련스러운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야 철저하게 내 원금 대비 확률 게임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보고 있는 게 이게 확률 게임을 하는 거잖아 나는 뭐 미쳤다고 앉아가지고 240개 종목을 이렇게 쫙 사놓고 앉아서 확률 게임을 하겠니? 내가 그동안에 주식 투자 거의 40년을 하면서 내가 돈이 되는 종목은 다 길바닥에 돈이 다 지천에 깔려 있어 그래서 240개 종목을 다 고른 거야 내가 흔한 말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어떤 미친놈이 하늘에서 아니면 돈 많은 놈이 미쳐가지고 자기 돈을 갖다가 하늘에서 막 그냥 5천 원짜리, 천 원짜리, 만 원짜리, 십만 원짜리 막 뿌렸단 말이야 돈이 막 여기저기 흩어졌을 거 아니야 흩어졌는데 나는 십만 원짜리만 주실래 나는 5만 원짜리 주실래 그러고서 10m, 3m, 5m 토끼 새끼마냥 팔짝팔짝 뛰면서 그 돈 고를 수 없잖아 눈 앞에 있는 거 일단 쓸어보고 보는 거지 그렇지 않니? 그지? 그러면 그게 확률이 많겠어? 아니면 내가 돈을 더 많은 걸 쫓아다니려고 앉아가지고 5만 원짜리 한 3m 앞에 떨어져 있고 한 10m 앞에 떨어져 있는데 그거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토끼 새끼마냥 5만 원짜리만 주실려고 뛰어다니다가 보면 그 앞에 쌓여있는 지폐를 갖다가 그냥 쓰레바퀴 받쳐놓고 돈 쓸어다니는 놈이 돈을 더 빨리 벌겠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선택을 한 게 나는 내가 투자하는 종목을 나는 자신이 있는 놈이니까 너희들은 종목에 대한 선택 능력이 없으니까 못하지만 나 같은 경우는 그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니니?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돈이 되는 종목을 240개 종목을 모조리 싹쓸이 한다니까 싹쓸이하고 기다리다가 보면 기다리다가 보면 어느 종목은 30% 올르고 어느 종목은 10% 올르고 어느 종목은 400% 올르잖아요 여기 똑같은 날 똑같이 추천했는데 그렇지? 그러면 400% 오르는 거 먼저 끊어버리고 500% 올르는 거 먼저 끊어버리고 100% 올라오면 나는 무조건 내 원금 다 뽑는 데니까 그리고서 여기 마이너스 20%짜리들 3%짜리들 8%짜리들 이런 데에다가 물량을 더 실어버리는 거야 번수 입금을 빼서 나머지는 홀딩하고 이게 백전백승하는 비결이잖아 그렇지? 어떤 게 더 확률이 높겠냐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내 원금 내 투자 원금 대비 철저하게 수익률 게임을 하는 거야 냉정하게 욕심들 꺾어 무슨 말인지 알지?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사람이 내 주머니에서 돈 빠져나가는 거 좋아할 사람들은 한 명도 없어 그래서 내가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하자니 내가 지금 100만 원을 받는 건 내가 앵벌이꾼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리고 나한테 주식 교육 배우고 앉아가지고 내 종목 추천주 갖고 가서 갖고 가서 장사 헤쳐먹는 놈들도 많고 그래서 내가 종목을 안 푸는 거야 앵벌이꾼을 막기 위해서 내가 언젠가는 어제 아는 날에 너희들한테 다섯 종목씩 세 종목씩 풀어재낄 거야 너희들이 자본금이 늘어나면 자본금이 늘어나면 내가 여기에 얘기하잖아 국민기업 관수정 주주 출자금 야 우린 법인체다 야 너희들이 여기 출자금 낸다고 그래가지고 너희들 돈 없어지는 거 아니야 법인기업이니까 자 그리고서 앉아가지고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다섯 종목씩 뭐 열 종목씩 쫙 풀어재껴서 야 이렇게 분할 매수해 그리고 철저하게 수익률 게임을 해 하고 싶어도 너희들이 나랑 인연을 맺은 지 지금 채 한 달 두 달도 안 된 애들들이야 그래서 내가 사람에 대한 판단을 아직을 다 못 내려 그래서 아직 안 풀고 있는 거고 요거는 기획만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? 자 요거 보고 앉아가지고 저기 할지 모르니까 내가 요거 삭제해버린다 언젠가는 시작할 거야 나는 여기에서 돈 10원 하나 남는 거 없어 자 참고적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이니까 그렇게 알고들 있어 한 달 반세에 지금 120%가 지금 급 제가 드실게 될 게